세상의 모든 게임이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와 친구 구독해주세요 9시 정도 됐어요 어 누가 왔는데? 어 누구지? 어 뭐야? 어 뭐야? 아 엄마 왔네? 그러면 저희는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엄청난 조식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미니 조식파인 슈퍼 레스토랑이에요 슈퍼 레스토랑 조식은 라면 부패 미니 부조에 어떤 라면즈요? 찐라면이 진파라면 계란 두세 계란 두세 계란 두세 계란 두세 계란 두세 계란 두세 nes 미니 cht 맛있어요? 응 과연 ces 네 금고 미니가 해본답니다 맛있는 라면 제가 볼게요 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미니 불안해요 저 불안하네요 치즈라면 만들어주세요 저거 대란 와 진짜 맛있겠죠? 저거 진짜예요 미니가 해본답니다 미니가 해본답니다 생일처음 라면의 계란을 도와드릴게요 미니가 해본답니다 미니 맛있을거 같아요? 네 너무 아쉽네 딱 한 다음에 미니님 미니 peanut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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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으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빅마브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마브를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근데 물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날라가지 마는데 난 아 가요 자 갑시다 기다 플라 Arch 아 링 아 아 아아악!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